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어서오세요 노베이스와 사오의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와 지난번 캐스에서 이제 요새 선생님이 그 딥이 딥 100이 와하게 100점 이러니까 약간 좀 그 소외감을 느꼈던 학생들 다 오세요 여러분들 뭐 3등급여도 괜찮습니다 내가 실력이 바닥인 것 같아 노베이스인 것 같아 하는 사람들 다 오세요 요건 이제 그 전략에 대한 거고 계획에 대한 거기 때문에 뭐 누구나 들어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특히나 지금 이제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는데 내가 그동안 공부한 것은 없고 나 지금 또 날아갈 것 같아 이런 사람들 차분하게 한번 들어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요게 대상이기 때문에 또 길게도 못할 것 같아 짧게 찍어야 돼 무조건 여러분들 집중력이 그렇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 요새 선생님 이제 캐스가 점점 이렇게 막 불타오르고 있죠 최근 캐스 딱 찍었는데 와 메가스터디에서 아주 cg를 엄청나게 해줘가지고 선생님 얼굴에 고양이를 딱 이렇게 그려주셨는데 와 진짜로 선생님 무슨 화장이라도 한 줄 알았어 진짜 깜짝 놀랐다니까 야 요새 기술이 그렇게 좋습니다 자 이제 본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노베이스와 사오이들은 말이지 국형 대비를 할 건데 지금부터 선생님이 3코인을 드리겠습니다 원코인으로는 절대 안 된다 여러분들은 원코인 하면 어떻게 되냐 중간에 망한다 포기한다 왜 계획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3코인 드릴 거예요 심플합니다 원리는 짜자잔 자 원코인은 3주가 남았다 지금 지금 이제 3주가 남았습니다 2코인은 언제 쓰느냐 2주가 남았다 3코인은 언제 쓰느냐 1주가 남았다 세 번의 기회가 여러분들한테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 왜 원코인 하면 망한다 라는 얘기를 했냐면은 3주가 남았죠 여러분들 3주 계획을 세우죠 일주일만 지나잖아 그러면 이제 현실과 이상의 괴리에서 여러분들은 좌절하게 돼 있어 계획대로 안 되거든 계획대로 안 됐어 아니면은 막 밤을 새가지고 막 이렇게 했더니 막 형타 와가지고 도저히 못하겠고 막 쓰러질 거 같아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들이 좌절을 하게 되면 이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여러 가지 인생이란 무엇인가 행복이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Q&A 어디 갈 데 없으니까 선생님 Q&A 이제 와가지고 장문의 상담 글을 쓰면서 선생님 내년에 수능을 또 보는 게 어떻게 어떨까요 뭐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한단 말이야 절대 그러시면 안 돼 여러분들 눈가 촉촉해지고 그러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근데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도 그래 나에게는 아직 두 번째 코인이 남았다 하고서 바꿀 찬스에 대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지 물론 여러분들이 정말 의지가 강하고 계획을 잘 세웠다 그러면은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그냥 쭉 가시면 됩니다 근데 중간에 막혔을 때 꼬였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진짜 꼬였다 혹은 이 캐슬을 너무 늦게 봐버렸어 이승용가 지금 3주 전에 말할 때 들을 걸 9평 지금 일주일 남았는데 역시나 이제 선생님 이제 야 니네 이렇게 가다 진짜 망한다 이런 얘기 하면은 헝 망하나 한번 두고 봅시다 내가 3주 왜 보여드리지 했는데 이제 2주가 쭉 지나가지고 9평 일주일 남은 시점에 이걸 다시 봤는데 아 진짜 망했네 어떡하지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3코인이 아직 남아있다 이거죠 여러분들에게 꿈과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 한 얘기야 망하라고 한 얘기가 아니다 자 3주가 남았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선생님 커리큘럼을 기준으로 얘기를 할게요 선생님 다른 선생님 커리큘럼은 모르고 여러분들 계획은 모르니까 선생님 수업을 듣는다고 했을 때 그럼 이제 3주 동안에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자 가장 기본적으로 요거는 3주 동안에 지금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하냐면 지금 상승효과 기초개념공사라고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통 기계공이라고 부르는 게 있잖아 기계공 얘가 수원 수투 선택 요렇게 3권인데 3일 정도를 잡으면 돼 3일 잡으면 돼 그럼 얘가 지금 이제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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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9일을 잡게 되면 이게 끝난단 말이야 무조건 어떻게든 끝내는 건 목표로 하셔야 돼 그리고 이제 3주 동안 이게 간다는 전제로 하는 거지 자 그럼 얘가 이제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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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잡아 그 다음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3.5로 들어가시면 되지 3.5 수원 수투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원래대로라 그러면은 5일 5일을 선생님이 얘기를 합니다 5일 5일인데 9평 앞두고라서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걸 선생님이 내가 4일로 줄여 놓을게요 4일 더하기 4일 그럼 요렇게 하면 어떻게 되니 3.3.9에다가 8일이니까 17일이죠 그쵸 그럼 17일 했으면은 3주 3.7.21에서 아직 4일이 남았잖아 그럼 이 4일 동안에 진짜 초벼락치기 거의 내신 대비 모드로 뭘 하시면 되는 거냐 db3.5와 2.6 2.6은 이제 선택과목입니다 요렇게 돼 있으면은 요거에서 스텝 1만 하는 거예요 스텝 1 2 3점 문항 그럼 얘가 지금 합쳐가지고 4일을 잡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3.3.9에다가 17에다가 4에서 21일 딱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지금 3주 남았는데 뭐 3주가 좀 더 남았다 그럼 뭐 교재 배송하는 시간이라던가 뭐 이런 건 빼가지고 타이트하게 쫙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5등급 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코스를 거쳐서 여기까지만 제대로 오잖아 그럼 이 스텝 1만 제대로 해도 성적은 무조건 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여기서 2 3점 문항을 몇 회를 하는 줄 알아요? 17회를 해요 17회를 공통 17회 선택 17회를 가지고 2 3점 문항 17바퀴를 돌린단 말이야 근데 4일 동안에 집중해서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강의가 짧아 짧아 문제도 어려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풀고 듣고 풀고 듣고 풀고 듣고 하게 되면 하루에 뭐 5강 6강씩 충분히 할 수 있단 말이지 그렇게 했을 때 이제 3주 동안에 이제 원콘이 다 끝납니다 가장 이상적이에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여러분들 진짜 이렇게 하게 되면 물론 9평 때 진짜 뭐 완벽하게 갑자기 1등급으로 오르고 그게 안 될 수도 있지만 9평 때 변화가 느껴진다고 예전엔 진짜 약간 속수무책으로 당했다고 그러면은 오 된다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고 그럼 9평 이후에는 어떻게 하면 돼? 내가 어 수원은 좀 되는데 수트가 좀 약하다 혹은 뭐 선택이 안 된다 이런 게 있으면 그 약점을 좀 공략할 그런 계기를 만들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요게 지금 원코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뭐냐면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이 요거를 이제 가다가 뭐 중간에 뭐 하루 좀 약간 좀 피곤해가지고 뭐 못했다 그러니까 하기 싫어가지고 그 다음날도 안 했다 그럼 3일째 됐더니 또 뭐 뭐 친구도 만나야 되니까 안 됐다 뭐 여러 가지로 공부도 할라 그랬는데 뭐 엄마가 빡치게 해서 못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 학원에서 뭐 인간을 못해서 못했다 각종 핑계가 다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일주일이 약간 좀 힘들어졌을 수가 있어 일주일이 아 이게 계획대로 잘 안 되는 거야 계획대로 안 돼서 그럼 딱 2주가 남았다 2주가 남았어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이게 보면 대충 좀 각이 나오지 않니? 2주가 남았다라고 하게 되면 만약 여기쯤 이렇게 가다가 망한 거야 여보 여기 3일 가다가 망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다시 한 번의 찬스가 있다 One more 찬스가 한 번 더 있는 거죠 2주면 14일이야 그럼 기계공 기계공 요거 지금 3 곱하기 3 9일 해도 아직은 시간이 있다는 거네 그죠? 그 다음에 DB3.5와 26 요거를 3.5는 아쉽지만 포기하자 9평 끝나고 하자 이렇게 하고서는 바로 이제 DB6으로 넘어갑니다 얘네 두 개 이제 합쳐서 선생님이 DB6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DB6 스탭1 스탭1 그러면 얘 4일 잡아요 그러면 요거 합치면은 13일이잖아 2주니까 하루도 남네 그치? 그러니까 2주만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혹시 이 캐스터 영상을 본사 여러분들이 2주 남았다 그러면은 이렇게라도 꼭 해봐라 이렇게라도 해봐라 만약 2주가 살짝 모자랄 것 같아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돼? 여기에서 뭐 선택과목을 하나를 뺀다던가 그래가지고 공통만 내가 잡는다던가 뭐 이렇게 계획을 잡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쨌거나 얘를 해보려고 노력하는 게 좋아 왜냐면은 하나라도 빠트리게 되잖아 그럼 9평 이후가 되게 애매해져 왜냐면 한 번을 끝내 놓고 나서 다시 보는 거하고 하.. 진도도 못 나갔는데 9평 이후에 이게 어중간하게 진도 나가가지고 이거를 개념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 아니면 뭐 새로운 교재 사야 돼 백이 귀여운데 나 디비딥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디비딥 지금 두 달 하면은 뭐 1등급 쌉가능? 이러면서 이제 가능충이 된단 말이죠 그러시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어떻게? 이거를 최대한 한 번이라도 보는 걸 목표로 해라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유튜브 보듯이 그냥 봐라 그냥 보고 있어도 돼 나랑 아이컨택 하면서 지금 캐스터 이렇게 보듯이 수업 들을 때도 막 필기 하려고 하지 말고 이거 지금 9평 대비 3주 2주 남았는데 언제 그 필기 해가지고 정리하고 그러고 있을 거야 2주 정도면은 기억이 잔상이 남아있을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9평 전에 최대한 많이 보고 이해하고 느낌이 온 다음에 디비룩 스텝 1 들어가가지고 17회차 반복하면 기억 그 잔상에 의존해서라도 몇 문제를 덮을 수 있게 된다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일단은 점수를 올리자 이거죠 여기까지 이제 왔다 2주가 남았다 여기까지 쭉 갔어 3.5라도 버리더라도 이렇게 왔다 아 근데 이것도 망했다 어떻게 이번 생은 망하느냐 그렇지 않은 거죠 1주가 남은 것도 여러분들 진짜 소중하게 쓰셔야 된다 일주일 동안에 예를 들어서 뭐 96점에서 100점을 올리는 거라 그러면은 일주일 동안에 뭔가 막 계산력이 갑자기 향상돼가지고 100점이 되고 이럴 순 없지만 여러분들은 충분히 가능해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틀리는 문제가 뭐야 뭐 2점짜리 3점짜리 이런 거 틀리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진짜 하루 이틀 그거 가지고도 뭐 3점 4점 8점 뭐 12점 이렇게 올라간다니까 진짜요 그러니까 1주 남은 걸 여러분들 절대 헛되이 쓰지 마세요 절대 헛되이 쓰지 마세요 그럼 이제 남았어 그럼 여기서 이제 뭐 해야 되겠니 뭐 기계공이고 뭐고 다 필요 다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은 할 시간이 없잖아 그럼 1주가 남았다 그럼 이제 마지막 찬스 요거는 이제 DB6만 한다 이거죠 얘기를 길게 하긴 했지만 굉장히 심플하죠 근데 나름 뭐 이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체계적인 거야 그래서 선생님 그 6평 대비 할 때에도 6평 직전에 DB6 스텝업만 풀어라 요거를 7일 동안에 얘를 더 많이 반복하시면 돼요 혹은 뭐 5일 남았다 그러면 5일이라도 반복하시면 돼 하루라도 반복하시면 돼요 그래서 6평 직전에 요거 해라 해가지고 요것만 풀었더니 어 평소에 틀리던 거 맞췄어요 점수가 올랐어요 이러면서 그걸 계기로 해서 쭉쭉쭉 6평 이후에 점수가 올라간 학생들이 꽤 많았단 말이죠 진짜야 이거 송은샘치고 요거는 한번 해봐도 돼요 왜 2,3점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이 비중이 많이 투자를 안해도 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뭔가 이제 지금 책 한 권을 산다 그러면은 뭐 독학계 넘서 이런 거 해가지고 막 두 달 동안 공부해볼까 이게 다 안 통하는 시기잖아 지금은 그치 그러니까 9평 전에 단기간에 할 수 있게 선생님이 커리큘럼을 만든 게 이 상승효과의 특징이니까 그거를 좀 살려보라 이거야 근데 모든 공부가 꼭 이렇게 해야지만 좋은 거냐 하면 이게 꼭 정답이다 이런 건 아니지만 시간이 부족할 때에는 이렇게 하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겠지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들죠 그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코인 요 DB6까지 해서 이제 최선을 다하시고 여기서 안 되면은 한 번 더 도전해라 다시 리셋하고 한 번 2주 하자 그래서 도전하시고 2주도 잘 안 됐다 그러면은 일주라도 도전을 해서 여러분들 이번에는 목표는 뭐니 노베이스다 4,5이다 이러면 공통이든 선택이든 일단 3점짜리까지 다 맞히는 거를 목표로 하시면 돼 그러면 3점짜리 다 맞히면은 몇 점이냐면은 2,3점을 우리가 이제 다 풀어서 맞히잖아요 근데 이제 찍어서 맞히는 게 아니라 이거를 진짜 여러분들이 풀어서 맞히면 기분이 되게 좋지 그래서 얘가 지금 이제 48점이란 말이죠 요렇게 되면 이제 48점이고 다 맞으면 48점이야 선택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4점 문제가 그러면 어떤 게 있겠어 4점 문제가 뭐 9번, 10번, 11, 12, 13, 14, 15 자 요렇게 돼 있고 여기까지만 선생님이 쓴 이유를 알겠죠 여러분들 요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은 28번 자 총 몇 문제 남았니? 8문제가 무려 객관식 선택형이 남아있는 거죠 그럼 8문제 중에서 한 문제는 무조건 찍어서 맞히겠지 확률적으로 그냥 1번으로 해도 52점이 나온다고요 한 문제를 더 맞추면은 56점이 나온다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DB6, 스텝 1까지 제대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9번이나 10번이나 그런 문제들을 풀 수 있는 실력이 생겨요 당연한 얘기야 3점짜리를 잘 풀잖아 그럼 4점짜리도 풀 수 있는 것들이 생겨 그래가지고 하나가 더 늘어나면은 60점을 만들 수가 있다 이거죠 일단 이거를 1차적인 목표로 하는 거야 그래서 60점대만 진입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진짜 뭐 짭이라고 하더라도 그 3.5 레벨까지 온 거니까 그 다음부터는 2, 3일을 공부하듯이 뭐 3.5 하고 DB3.5 스텝 2, 3 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생길 거야 지금 점수가 20점대 30점대 40점대 이렇게 나오면 공부를 하기가 싫잖아 그렇기 때문에 일단 수능이 물론 제일 중요한 건 맞지만 구평에서 최선을 한번 다 해보자 라는 차원에서 선생님이 이 3주 동안에 쓸 수 있는 그 3코인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러분들 지금 이 기간 동안에는 뭐 개별적으로 뭐 상담해가지고 뭐 디테일하게 나누고 할 것도 없어요 왜? 그냥 이걸 해야 돼 일단 이걸 해야 돼 그리고 나서 뭐 구평 이후에 뭐 약점을 찾고 요런 것들은 그 다음 얘기야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발등에 불이 확 떨어져가지고 불타오르고 있는 상황이라 그러면은 일단은 시작해라 아시겠죠? 자 수업에서 만나뵙겠습니다 바이바이